오늘 밖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절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절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나와 오늘을 살리는 캠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달 반 정도 교구와 지역에서는 캠프와 또 새가족 초청을 위한 현장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많은 새가족들과 또 장단기 결석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영접도 하고 또 예배 이후에는 행사와 친교 교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의 갑작스러운 이 폭염 속에서도 낮에 길에 너무 더워서 사람 보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더웠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며 캠프 속에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내딛은 많은 우리 교구 사역자들과 또 지역 식구들에게 큰 은혜와 전도자의 상급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캠프와 초청의 시간표는 마무리되었지만 스타트만 2025의 미션과 또 우리의 현장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며 빛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은 계속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명과 영혼구원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와 초청의 시간표를 통해서 주신 많은 은혜와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는 더 중요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캠프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베들레엠에 있는 이세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멀쩡히 왕이 살아있는데 그 왕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만약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를 반드시 죽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세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떠나갑니다.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사무엘이 그냥 기름만 붓고 라마로 떠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왕으로 섰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저 언약괴를 반드시 되찾아와야 되고 그 언약괴가 왔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언약괴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을 사무엘은 분명히 팀사약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평생 붙잡고 가야 되는 그 절대 망대를 심어주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평생의 망대와 사명과 CBDIP가 심겨지고 각인되는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보좌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시대적인 축복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캠프와 새가족 초청은 마무리되었지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제는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매일 내가 누리고 도전해야 할 캠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사모늘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더불어서 이제 6월 말부터는 비가 계속 내리는 이런 장마가 지금 예보되어 있는 등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우스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전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에 있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거의 비슷한 삶의 모습과 내용들이 매일 반복되는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축복입니다. 광야 40년 어떻겠습니까? 매일 같은 삶의 반복이에요. 늘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장막을 거두고 하루 종일 행군하는 겁니다. 그게 40년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절기와 구원의 능력과 성막의 축복을 누리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매일 정복하며 승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놓치고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 속에 있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제 혹은 과거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졌거나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응답을 누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시켜 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왜 사모늘이 필요할까요? 오늘 하루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오늘 하루가 분명 응답과 축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사탄의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힘든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망대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붙잡고 가야 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망대로 붙잡고 오늘 하루 나의 모든 만남과 일과 스케줄을 넣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먼저 공급받는 기도로 시작을 한다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의 망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모늘로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캠프하고 나를 세워나가면서 내 안에 굳건한 망대를 세우는 우리 애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정복하는 삶 집중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사모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과 방향을 붙잡았다면 이젠 이것을 가지고 실제 나의 삶과 현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답과 방향을 붙잡았지만 내가 가는 현장과 세상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를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올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분열시킵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돌발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무리 믿음이 있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체질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늬에서 붙잡은 언약과 답과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침 오전에는 힘을 얻는 충만한 시간으로 낮과 오후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저녁과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시간으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삶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삶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사미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울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탕과 흑암은 무너지고 사람과 현장이 살아나고 정복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각자의 삶과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사모늘과 현장을 정복하는 삶집중으로 매일 캠프의 삶을 살면서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이 모여서 함께 캠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가서 눈에 띄면 바로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어떻게 팀을 이루어서 2인일조 3인일조 그럼 불가능합니다. 다 각자가 한 사람씩 숨어서 다 흩어져서 누룩처럼 조용히 뭐 했겠습니까? 매일 나를 살리는 사모늘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삼집중하면서 그 한 사람이 망대가 되어져서 캠프를 누렸다는 것 그 결과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억지로 가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 비밀만 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더해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죠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주십니까? 사모늘로 나를 살리는 자에게 사모늘로 매일 내 안에 망대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그 망대를 붙잡고 자신의 현장에서 삶집중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 보내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캠프 안 했는데도 가는 곳마다 삼천제자 오천제자 말씀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생명과 구원과 현장 정복의 역사를 누리면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참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